지원이의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지원, 특징은 춤신춤 이게 뭐냐? 제가 막 솔직히 춤을 잘 추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우린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한테 이 춤으로 하는 걸 하나 검증할 건데 어떻게 검증할 거야? 위험한 카드를 꺼내고 되게 느껴지겠어 오늘 인정받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춤을 추면 이제 형들이 그 곡 제목을 맞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앞에 그러면 나가서 재롱 잔스 보는 것 같겠다 자 막둥아 잘해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먼 잘하는데? 형이 봐 나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 보이그룹이 일부러 안 맞추는 건 아니죠?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보이그룹 맞아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이거? 방금 이거 있었는데 이거 뭔데? 좋아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바로 더보이즈 아니에요 종기 지민 선배님 네? 지민 선배님 아니요 들어갈 들어갈 윤수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그래 아니라고 그랬어 아이돌 정답 좋았어 너 약간 뭐 있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아이돌? 네 맞아요 다음 다음 아 그래 내가 아까 이 춤이 지민 선배님 춤 같아가지고 내가 지민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나 아까 진미 선배님이라고 진미 선배님이라고 아니 지민 선배님 이걸 어떻게 하지? 자 파이팅 이거 어떻게 하지? 딱 보니까 비버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잘하는데? 어? 잘하는데? 포인트를 잘하는데? 더해봐봐 잘 업다 이리와 이거 뭐지? 지금 뭘 던졌고 지금 뭐 물었다가 닫았다가 당겼다가 밀었는데 이 노래를 맞춰 그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당겨져 또 당겨져 저게 뭐야 딱 오늘의 그 노래 제목에서 딱 줄 수 있는 그 노래제목? 응 빵 쏴 하트쏴 사랑해 러브샵 정답 근데 이거 춤 보고 맞추는 거 아니었어? 좋아! 무슨 춤을 춰는 형은 안 나왔어.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. 오케이 오케이. 그래 무슨 춤을 춰는 형은 말씀해. 다음. 다음. 이거 할 수 있어. 가수, 가수. 선배님들의 뚜루뚜루. 와! 하나 남았어. 하나 남았어. Last one. 이게 뭐야? 저 이 노래 제목 처음 봤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제목도 설명을 못 하겠는데? 나처럼. 너. 나처럼. You like me. 어? You like me. Like me. I like you. You like me. You like me. You and I. Me like you. 아 죄송합니다. 신기하다. 좀 열심히 합니다. 너랑 나. You and me? You가 없어. Like me. 동사, 동사. Love you. Dance like me. Love me. 동사 중 하나. 중학교 가면 배우는 동사 중 하나. Play. Love. 되라. Be. Be like me. 정답. 뭐야 뭔 노래야 이게. 저도 처음 봤어요. 네네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무새했다. 잘했어 잘했어. 저 땀 나요. 이 정도면 잘했어. 물 마셔. 어엇. Tuesday. tais. 지원.: